손흥민, 32, 토트넘 호스퍼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는 현재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의 계약은 2025년 6월에 만료되는데,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그를 향한 뜨거운 지지가 계속되고 있다. 토트넘 커뮤니티, 호스퍼 HQ는 최근 손흥민의 장기계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단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과 토트넘 출신 앨런 허튼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이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의 발전 상황은 복잡하다. 초기 예상과는 달리, 토트넘은 재계약 대신 손흥민의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결정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구단 내에서 더 오랫동안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계약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자아낸다.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토트넘의 전략적 선택을 이해하며 손흥민을 계속 지지하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손흥민의 장기적인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과거 손흥민이 팀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장기 재계약에 동의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토트넘의 최근 결정에 대한 놀라움도 커지고 있다. 한편 손흥민을 둘러싼 이적설도 여전히 존재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태하드와 튀르키의 팀들이 그를 영입하려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적설은 손흥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종합적으로 손흥민과 토트넘 사이의 장기 계약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지만, 구단과 팬들은 그를 팀에 더 오랫동안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몇 달 동안 손흥민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